상시 공략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주식거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배당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배당 테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배당 아이디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종목 코드가 있는 필드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행 삽입 클릭하셔서 첫 번째 배당 아이디라고 입력합니다. 배당 아이디 그 다음 배당 아이디 필드를 맨 앞에 추가한 후에 숫자가 일식 증가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형식에서 숫자가 일식 증가하기 위해서는 일련번호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기본키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키 누릅니다. 두 번째 사업 연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사업 연도 필드는 반드시 입력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반드시 라고 하면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에 오셔서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저장 클릭하시고요.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 한번 누르시고 배당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테이블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테이블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종목 코드에 첫 번째 종목 코드 필드는 1, 2, 3, 4, 5, 6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받도록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력 마스크에 대한 기호입니다. 문제에서 숫자 입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반드시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호는 0을 사용하실 거고요. 1, 2, 3, 4, 5, 6이라는 자릿수만큼 0으로 입력 마스크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자리 입력하시고 안쪽에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세미콜론 눌러서 기호 저장 여부에서는 생략하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입력 시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샵으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시할 문구 샵을 입력합니다. 종목 코드 필드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 설정해 주셨고요. 네, 그 다음 상장일 필드에 대해서 상장일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그러면 기본 값에다가 입력할 건데요. 날짜만 표시되는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입력하는 함수인데요. 시스템의 오늘 시스템의 날짜만 입력하겠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까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now 함수 쓰시면 돼요. 현재 예제에서는 날짜만 입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함수 쓰실 겁니다. 참고로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함수는 엑셀에서는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엑셀에서는 date 그 다음에 visual basic editor에서는 dat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날짜만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함수 문제 기본적으로 기본 값에다가 date라고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작성하셨고요. 다섯 번째 결산 월을 선택하시고요. 결산 월 필드에는 1부터 10위까지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 보면 1부터 10위까지 라고 했습니다. 여기 3번 중간에 있는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1부터 10위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 화면을 살짝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엔드 연산자 이용하셔서 1부터 10위라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오셔서 우리는 비트인 연산자 이용해 볼까요? B, E, T, W, E, E, N 1부터 엔드 12라고 결산 월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또는 크거나 같다 1 그 다음 엔드 작거나 같다 12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종목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면 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다섯 문항에 대한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테이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목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종목 테이블에 업종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조회를 클릭하신 다음 업종 테이블에 업종 코드와 업종 명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우리는 컨트롤 표시에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우리는 업종 테이블을 이용할 거니까 행 원본 유형에서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르신 다음에 가져오실 테이블은 업종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업종 테이블에 업종 코드와 업종 명 두 개만 있습니다.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별표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현재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는요 직접 업종 코드 더블 클릭 업종 명 더블 클릭 하셔서 두 개의 필드를 각각 지정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메시지에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의 지시 사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드에는 두 개의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선택했을 때 실제로 저장되는 거는 첫 번째에 있는 업종 코드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바운드 열을 1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신 열의 개수는 업종 코드와 업종 명 두 개 가져왔기 때문에 2라고 입력하시고 목록 너비에다가 5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라고 입력하시고 열 너비가 아니라 목록 너비에다가 목록 너비에 5cm 그 다음 문제에서 목록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값만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신 거는 업종 테이블로부터 업종 코드와 업종 명을 가져왔고 선택했을 때 저장되는 건 첫 번째 열 바운드 열은 1로 하시고 두 개의 열이니까 2라고 열의 개수 넣으셨고요. 문제에서 목록 너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 너비에 5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목록 값만 예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 속성을 다 하셨다면 저장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업종과 종목 테이블 그냥 두시고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가 필요합니다. 배당 테이블이 필요하네요.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배당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는 종목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목 테이블의 종목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문제 지시 사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해라. 첫 번째 옵션 선택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해라.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누릅니다. 이제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30점 문제 3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첫 번째 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러오시는 파일에 배당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배당 조회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의 구분선과요.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전체에 대한 형식을 설정할 겁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합니다. 형식 탭에 오셔서요. 문제에서 폼의 구분선을 표시하지 않겠다. 구분선에서 더블클릭하셔서 아니오.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하지 않겠다. 더블클릭하셔서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선과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 다음 두 번째입니다. 폼이 열려있을 경우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작업은 기타 탭에 가셔서 모달이라는 곳을 예로 바꿔주시면 현재 폼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 우리 형식 탭에 가셔서 배경 색깔을 목록에서 액세스테마 2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머리끌에서요. 위쪽에 있는 txt 상장일, txt 대표이사, txt 본사 지역이라는 세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 너비를 컨트롤 중에 가장 넓은 너비 그렇다면 본사 지역이죠. txt 본사 지역에 맞춰서 너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하실 때 선택하시고 Shift나 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상장일과 대표이사, 본사 지역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추고자 합니다. 위쪽에 폼 디자인 도구에 정렬해 가셔서요. 우리는 크기를 맞출 건데요. 크기 고정해 가셔서 가장 넓은 너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너비에 라고 선택하시면 선택하셨던 세 개의 텍스 상자에 대해서 가장 넓었던 본사 지역에 맞춰서 조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인데요. 하이폼 바닥글에서요. 하이폼 바닥글, 안쪽에 있는 폼을 하이폼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폼 바닥글에 txt 배당 수익률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 배당 내역이라는 폼이 안쪽에 들어있고요. 배당 수익률 평균이라는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를 텍스 상자를 선택했더니 txt 배당 수익률 평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의 필드와 주당 배당금 필드의 평균이 표시되고 평균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에다가 평균 값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평균 값을 구하겠다라고 함수 등호 입력하시고 a, v, g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배당 수익률 입력하시고 배당 수익률의 평균은 백분율로 소수 이하 두 자리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가셔서 형식을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백분율를 선택하시고요. 소수 이하 두 자리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수 자리 수를 2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주당 배당률 평균 옆 텍스 상자 txt 주당 배당금 평균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주당 배당금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시고 a, v, g 가로 열고 주당 배당금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폼을 완성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현재 작업하신 내용 배당 조에 대한 폼 완성하는 작업은 왼쪽 상단에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배당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배당 내역 폼의 본문 영역에 본문에 있는 사업 연도부터 종가까지 입력되어 있는 본문 구역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 눈금자 클릭하셔서 본문에 입력된 컨트롤 텍스 상자들을 선택하시고요. 본문 영역에 담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배당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0.01 이상일 경우에 본문 영역 모든 컨트롤의 배경 색깔을 표준색의 연한 녹색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요. 우리는 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식일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배당 수익률이라고 작성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0.01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고요. 0.01이라고 입력합니다. 0.01이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배경 색깔입니다. 배경 색깔에 오셔서 표준색의 연한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놓고 연한 녹색이라고 색상명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현재 작업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셨던 배당 내역 폼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배당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배당 조회 폼의 머리끌 영역에 다음에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번에 트폼을 완성하시는 첫 번째 그림을 참조했을 때 조회 옆에 보시면 인쇄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인쇄라는 단추를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업종별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인쇄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추 만드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우선 매크로부터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단추 만들어서 매크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만들기에 가시면요. 오른쪽에 매크로라고 보입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저희는 업종별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보겠습니다. 라고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Open Report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이름은 업종별 현황 보고서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보기 형식에서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따로 조건에 대해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은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인쇄 매크로를 작성하셨다면 매크로 창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배당 조회 폼에다가 단추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만들고자 합니다. 폼 디자인 도구에 가시면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면 네 번째 정도의 단추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시고 위치는 조회 옆에다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손을 떼신 다음 명령 단추 마법사가 실행이 되신다면 그냥 저희는 취소 누르겠습니다. 다음 이제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벤트 탭을 클릭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조금 전에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온 클릭해서 목록 단추 눌러서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인쇄에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모두 탭에 가셔서 현재 만드신 단추의 이름을 문제에 봤더니 CMD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인쇄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캡션에다가 인쇄라고 입력하셔서 표시할 텍스트 인쇄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돼요. 이벤트에 가셔서 우리 클릭에다가 연결해 놓으셨어요. 배당 조회폼 왼쪽 상단에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폼보기 클릭하셔서 현재 1번, 2번, 3번 작성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문제의 구분성과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도록 하셨고요. 이제 폼 완성하셨던 안쪽에 하이폼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 평균과 주당 배당금 평균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조건부 서식 적용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레코드를 살짝 이동해 보시면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해당된 하이폼의 내용에 조건부 서식에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인쇄를 클릭하시면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가 되는가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업종별 현황 보고서가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배당 조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의 보고서에 업종별 현황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업종 코드 안에서 업종 명의 같은 경우에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요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그룹함이 정렬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일단은 정렬이 되어 있고요. 두번째 종목명을 가지고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 코드 안에서 종목명이 같은 경우는 정렬을 추가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사업 연도를 선택합니다.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본값 오름차순 선택합니다. 다음은 두번째입니다. 보고서 머리끌에요. txt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날짜 컨트롤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 선택한 컨트롤의 속성 시트 선택하시고 현재 날짜만 입력하겠습니다. 하시면 데이트인데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now라는 함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now 가로 열고 닫고 해 주시고요. txt 날짜 컨트롤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고 시스템의 시간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을 모두나 형식에서 형식을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목록에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오후 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과 시간과 시분초가 되어 있는 자세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항 인데요. 본문의 종목 코드와 본문에서 본문 영역에서 종목 코드와 종목명 컨트롤은 그룹 내에서 첫 번째 값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 코드와 종목명을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선택 시프트 누르고 클릭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오셔서 동일한 내용은 첫 번째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중복 내용 형식 탭에 오셔서 아래쪽에 이동하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예로 바꿔주십니다. 그룹 내에서 첫 번째 값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다음 업종 코드 머리끌 영역이요. 업종 코드 머리끌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형식 탭에 오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 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서요. TXT 페이지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먼저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페이지 표시될 수 있도록 PAGE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 현재 페이지 다음에 슬래시가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문 꺼서 슬래시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M%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에 전체 페이지가 입력될 수 있도록 페이지 다음에 S를 붙여서 입력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텍스트로 페이지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네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 입력할 거고 중간에 슬래시와 페이지는 큰 따옴표 문 꺼서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신 다음 인쇄 미리 보기 버튼 누르셔서 문제 5문항에 대한 작업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그 다음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그 외적인 내용들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업종별 현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해 보고서를 완성하는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배당 조회 폼에 왼쪽 개체의 폼에서 배당 조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배당 조회 폼에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면 디자인 보기 상태로 볼게요. 디자인 보기 그 다음 폼 머리끌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머리끌 선택하시고 이벤트 탭에 오셔서요. 더블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더블 클릭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고요. 얘를 클릭하면 배당 조회 폼 머리끌에 TXT 종목명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메시지 상자를 작성하실 때요. 메시지 상자 메시지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함수로 메시지 박스를 사용할 거예요. 메시지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여러 버튼을 표시한 후에 클릭한 버튼의 종류를 반환 받아서 선택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다. 지금 문제에서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처럼 예, 아니오 중에 예를 선택을 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메시지 상자만 표시할 거다 라고 하면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 버튼의 종류 그 다음에 창의 타이틀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메시지 상자에서 예 또는 아니오 중에 예를 선택했을 때 어떤 처리 작업을 할 겁니다. 똑같이 작성을 하는데 앞쪽에다가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드셔서 메시지 박스에서 값을 선택했을 때 다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액세스 화면에 와서요. 우리는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건데 예를 기억할 수 있도록 변수를 좀 기억 하나를 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메시지 박스 그 다음 메시지 박스에 표시할 텍스트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종목명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회하시겠습니까? 텍스트를 먼저 입력합니다. 자료를 조회 하시겠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타이틀 입력하셨고 신표 그 다음 화면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버튼이 예, 아니요 라고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VB 예스 노 라는 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타이틀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변수로 받지 않는다면 굳이 가로로 묶지 않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저희가 메시지 박스에서 얘를 받았을 때 어떤 다음 작업을 처리할 거라서 변수 만드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조금 전에 메시지 박스에서 얘를 선택했다면 어떤 값을 선택했다면 그 값이 A라는 변수에 기억이 되어 있고요. VB 예스를 선택했다면 된 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얘를 선택하면 배당 조회폰 머리끌에 TXT 종목명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Go to 컨트롤 함수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CMD 라고 입력하시고 Go to 컨트롤 컨트롤의 이름은 TXT 종목명 입니다. 작성하십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조회폼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죠.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매출력 기능 보고서와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 기능 구현에 커리 작성하는 네문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종목 테이블과 배당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를 합니다. 종목과 배당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본금이 많은 5개 종목을 조회하는 자본금 상위 5종목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 코드 종목 명 그 다음 상장일 자본금 데이터 자본금을 배당 테이블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본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해서 자본금 필드에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종목은 고유한 값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회색 부분을 클릭하셔서 고유한 값만 표시하겠다. 고유 값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또 하나 문제에서 자본금이 많은 5개 종목만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본금 내림차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위 5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나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종목 코드와 종목명 상장일 자본금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쿼리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상위 5종목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첫 번째 쿼리 문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할 건데요. 두 번째 쿼리는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할 때 참조하는 테이블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따라서 하나이라면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고요. 두 개 이상이라면 직접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제는 종목 테이블만 이용해서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는 거라서 쿼리 마법사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쿼리 마법사에 가셔서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저희는 종목 테이블을 가지고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첫 번째 어떤 필드의 값을 핵 머리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지역입니다. 지역이라는 필드가 딱 떨어져 있지 않고요. 지역은 본사 지역이라는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본사 지역을 더블클릭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열 머리끌로 어떤 필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열 머리끌은 3, 6, 9 11,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역별 결산 월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산 월별 위쪽의 필드 중에서 결산 월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감 영역의 필드를 추가하실 건데요. 지역별 결산 월별로 종목 개수를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 개수는 종목 코드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종목 개수는 종목 코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목 코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쿼리 이름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지역별 종목 개수라고 입력합니다. 지역별 종목 개수 입력하시고 나서요. 조금 수정 작업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디자인 수정 선택하시고요. 마침 한번 누릅니다. 종목 테이블을 이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행에 행 머리끌에 본사 지역 사용하셨는데요. 여기에 표시를 지역이라고 표시할 거고 지역은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하서 첫 번째 공백 앞에 지역 명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상태에서 종목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종목 테이블에 가시면 본사 지역 이라는 부분에 갔더니 서울 특별시 중구 그 다음 경상남도 창원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공백의 앞에 있는 지역 명만 지역으로 표시할 겁니다. 서울 특별시 중구 서울 특별시 영등포 강남구 이렇게 쭉 세분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서울 특별시 안으로 묶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사 지역의 첫 번째 공백 앞에 있는 지역명만 추출해서 지역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종목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열러비를 살짝 조절해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필드에 본사 지역의 지역을 우리는 표시할 건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 몇 글자라고 하실 건데요. 종목 지역에 가서 몇 글자를 가져올 건가 몇 글자에 해당한 값이요.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와 지역에 따라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와 지역에 따라서 글자 수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공백이 시작하는 위치 바로 왼쪽에 한글 바로 왼쪽의 글자만큼을 출출해 오셔야 하는데요. 잠깐 함수를 하나 볼까요? 문제에서요. 레프트 함수는 압니다. 근데 우리는 공백의 시작 부분 위치값을 좀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instr 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찾는 문자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abc 그 다음에 심표 b 라고 했습니다. abc 문자 안에서 b가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인가 두 번째 있습니다. 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네 지금 예제처럼요. 필드에서요. 공백이 시작하는 위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와 0은 빼고요. 우리는 여기는 빼고 함수 입력하시고 필드명 그 다음에 공백을 입력하면 공백이 위치한 위치 값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access에 쿼리에 와서요. 앞에서 부터 작성해 가도 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지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지역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는 left함수를 통해서요. left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몇 글자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작성할 건데 left 필드 이름은 본사 지역 이라는 필드에 가서요. 몇 글자 딱 세 글자 네 글자면 3 또는 4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글자 수가 좀 다 다릅니다. 공백이 시작하는 위치에 바로 왼쪽만큼 공백 시작하면 공백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공백을 뺀 앞에 왼쪽까지 글자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instr 함수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본사 지역 필드에 가서 저희는 심표 공백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 공백의 시작 위치를 구해오겠죠. 서울특별시 다면 5글자 다음에 6번째 공백이 있는데요. 라고 6이라고 구해올 거고요. 경기도 라고 하면 3글자 다음에 4번째 있는데요. 4글자를 출출할 게 아니라 경기도면 3글자만 추출할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셔야만 공백 바로 앞에 있는 글자까지 추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에 대한 핵머리끌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지역은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공백 앞에 지역명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일단 여기 한 내용 보고 또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INSTR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STR인데 STR 그래서 오타가 있어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지역이 강원도부터 충청북도까지 공백 앞에 있는 내용만 추출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요. 합계 종목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종목 개수라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시된 그림과 봤을 때 조금 다른 거는 비어있는 셀 위치에 비어있는 부분에 별표를 표시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수정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종목 코드를 합계 종목 코드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우리는 종목 개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요. 종목 개수 그 다음 값에서 값에 종목 개수는 종목 코드를 이용해서 계산하되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를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값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에 종목 코드에 대해서 종목 코드 앞에 갖다 놓고요. IIF 우리 엑셀에서는 IF죠. 엑셀에서는 IIF 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조건을 주실 건데요. 종목 코드의 개수 구한 값이요. 공백 입니까? 수정을 할 겁니다. is null 이라고 입력하면 null 공백 값 입니까? 어떤 값이 카운트한 종목 코드를 카운트 했던 값이요. 카운트 값이 공백 입니까? 물어볼 겁니다.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is null 이란 함수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별표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요.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종목 코드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는 아래쪽에 요약해서 개수를 구해서 표시할 게 아니라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 IIF에 대한 가로를 닫지 않아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었던 거고요. 이제 개수를 구해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위쪽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해 놨습니다. 식으로 수정을 해주셔야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실 거고요. 요약에서는 식 종목 코드의 개수를 구한 값이요. 이제 널 공백입니까? 그렇다면 별표로 표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종목 코드를 세워서 표시하시요. 라고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살짝 확인해 볼까요? 이제는 비어있는 위치에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게요. 조금 전에 함수를 이용해서 이즈 널 그 다음 카운트 했더 하고 나니까 값들이요. 숫자들이 왼쪽에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그림은요. 숫자가 오른쪽 맞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속성을 좀 속성 시트 표시 하셔가지고요. 형식을 현재 식을 이용해서 작성한 부분에 형식을 표준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숫자가 오른쪽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 작성한 내용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이 동일하다면 저장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커리 작성 클릭하십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배당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당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배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사업 연도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업종 명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주당 배당금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연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주당 배당금 평균을 구할 거니까 요약을 클릭하셔서 주당 배당금 의 요약을 평균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주당 배당금 평균을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 우리는 사업 연도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을 겁니다. 사업 연도의 조건에다가 사업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의 변수 입력합니다. 사업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의 변수 작성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에요. 한번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클릭하셔서 2019 라고 입력을 했을 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결과에 업종 명이 총 21개 업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당 배당금의 평균 이 부분의 타이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형식에 대한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필드에 주당 배당금 이라고 평균을 구하셨던 부분에다가 주당 배당금 평균 이라고 표시할 타이틀을 입력해 주시고 주당 배당금 평균 입력하신 다음 그 다음 평균에 대해서는 형식을 좀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형식에서 표준을 선택하시고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았으니까 소수 자릿수는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결과 2019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시고요. 커리 이름에다가 사업 연도 별 배당금 평균 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업 연도 별 배당금 평균 입력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업종 테이블과 그 다음에 종목 테이블과 배당 테이블 세 개다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업종 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액 명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배당에 가서 총액 액면가 총액면가 액면가 액면가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액면가 합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배당에서 가서 액면가 를 더블 클릭 하시고 그 다음 총배당 금액 합계는 총배당 금액을 가져오시고 더블 클릭 합니다. 제시된 그림 참조하셔서 액면가는 합계 그 다음 총배당금 금액도 합계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표시할 문구에도요.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 앞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총액면가 라고 입력하시고 표시할 타이틀 그 다음에 총배당금액 앞에 갖다 놓으시고 총배당금액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합계를 조회하는 네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형식 우선 실행해 보시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업종명 그 다음에 총액면가 총배당금액 합계 전체 레코드가 24개 맞고요. 형식이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가 좀 들어가게끔 형식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기 가시고요. 선택하시고 속성 셀트 클릭하셔서 형식은 총액면가는 표준에 소수이하 자릿수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 마찬가지로 총배당금 합계도요. 형식을 표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0이라고 입력하시고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총액면가와 총배당금액 합계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한 코리는 업종별 배당금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컬이 작성하는 네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